안녕하십니까? 815 TV의 윤정도입니다. 오늘도 촉촉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화요일만 되면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상황도 부슬비 내리는 것처럼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국내 증시 이외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강력한 시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왜 우리나라 증시 동조화되지 못하고 디커플링 현상이 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시황과 그리고 종목, 그리고 비법에 대한 내용 오늘 1시간 동안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럽 증시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미처 유럽 증시는 체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럽 증시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어제 그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될 건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연동돼서인지 미국 쪽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선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경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어찌다건 간에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흐름을 전체 추세의 흐름을 놓고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이외에 글로벌 증시의 최근의 흐름, 어떠한 흐름이 진행됐는지 차트를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로 보시게 되면 상당하죠. 일봉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봉으로 갖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셨을 때 미국장부터 확인하셨을 텐데 어떻게 되세요? 미국의 다우지수의 월봉지수. 월봉지수를 놓고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상 최대치 고점, 종가 기준으로 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물론 강부압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추세 부분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도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국내 증시 좀 눌려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S&P 500 지수는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오늘 아침 기준에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07년 고점 대비해서 월등히 탄력적인 시세 분출이 있죠. 이 부분은 IT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 IT 거품이 났을 때 그 고점까지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독일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일 지수는 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이 꼭지 라인에서 월봉의 꼭지 라인에서 은봉 하나 떨어진 거 있죠. 이 부분이 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추세 하락으로 일부 비춰지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월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여전히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기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대 이상의 지금 상승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도 니케이 지수 놓고 보여드릴 텐데 니케이 오늘 역시 2만 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2007년도 고점은 뚫었고요. 그리고 20년 전 수준의 지수까지도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07년 대비해서 더 올라섰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눌려있다 보니까 디커플링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월 달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적인 부분은 디커플링은 좀 아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상승률의 기준입니다. 상승률 기준에 저점 대비해서 다우존스 지수도 사실은 2002년 말, 2003년도 초가 바닥이 되는데 2009년도에, 2008년도에 터진 리몬브라스 사태 때문에 2009년도에 저점을 한 번 더 찍죠. 그러한 저점 찍고 난 이후의 흐름. 그리고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기준에 우리와 같은 지점에서의 저점.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2008년 기준이 되는데 어찌 됐든 이 저점 대비해서의 2015년도 현재의 종가 기준, 미국 증시나 유럽은 오늘 아침 종가 되겠고요. 그리고 니케이와 우리나라는 오늘 오후장 마감이 되겠습니다. 상승률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나스닥 같은 경우 아까 차트 놓고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357%의 기준인데 애플의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로존이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흐름은 굉장히 강도 있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영국이 빠져 있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금리를 인상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경기 개선폭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니케이 역시 마찬가지죠. 아베노믹스 부분. 어찌 보면 망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탄력적인 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간 폭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먼저 2007년도 고점을 돌파한 것은 2011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되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글로벌 증시가 고점을 돌파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2년 쉬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움직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도 좀 놓고 보셔야 하는데 디커플링은 사실상 저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007년 이후의 흐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디커플링 상태가 맞긴 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코스피 지수가 1.7% 상승이에요. 2007년도 2085포인트 대비해서. 그리고 2011년도 2250포인트, 60포인트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상 국내 증시는 최고 고점 대비해서는 여태 마이너스권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또 니케이 같은 경우. 그래서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는 다우지수를 놓고 기준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다우지수의 약 30%대의 상승률. 우리나라의 고점 2200포인트, 2250포인트의 기준을 30%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3000포인트까지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독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3500포인트 이상을 올라서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수급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 부분 굉장히 꼬여져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영기금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 쌍크림 매수자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그 앞전에 2007년도까지의 상승 랠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 개인 투자자분들 때문에 투신권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집중됐다는 거고요. 플러스로 영기금 쪽에 일부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해서 외국인들이 2008년 리먼브라우스 사태 이후에 2009년부터 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00포인트 미만에서부터 다시 20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섰던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내질 않고, 주질 않고 멈춰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어때요? 굉장히 강도 있게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죠. 이번 달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부분이 4월 28일 이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해진 이후 지수가 늘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매수하는 장이다. 혹은 기관들이 투매하는 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기조, 매수 기조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기준에서 순매수 기조가 굉장히 크죠. 물론 착시 현상이 있어요. 신세계와 이마트에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의 지분을 블럭딜한 부분에 대해서 착시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라도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끌어주는 장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한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변동성에 대한 확대입니다.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6월 중순에 상한가와 하한가의 15% 제한폭을 30%로 확대하겠다. 이 내용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가지고 가시는데 오늘 짧게나마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자마자 교육방송을 통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 쪽입니다.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의 기준이 되겠죠. 거기서 사용하는 변동성, 그러니까 S&P 500 지수, 옵션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빅스 일봉 차트 놓고 보여드리는데 빅스라고도 하고 공포지수 차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갖고 나온 부분은 정확히 잘 보시면 지금 빅스의 일봉 기준에서 변동성이 위로 갈수록, 이 위에 건데요. 위로 갈수록 또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극대화돼 있을 때, 변동성이 극대화돼 있을 때 시장은 조정받는다. 다시 얘기해서 공포지수가 확대되면,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는다.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사실은 조금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쪽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서는 과정 속에서 주봉 상의 변동성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죠. 그렇다면 시세 부분이 고점 높아졌을 때 대비해서 S&P 500 지수도 깨져 내려가는 것이 저점까지 더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차트도 놓고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V코스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V코스피 기준에서의 일중 변동성,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변동성의 기준은 30거래일입니다. 30일,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일단 일봉 차트에서는 역시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역방향이죠. V코스피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시장은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도 역방향성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변동성이라는 것이 시장이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변동성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은 급락이 연출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주봉 차트, 화면의 주봉 차트를 다시 보해드릴 텐데 변동성이 장기간의 횡보라든가 장기간의 횡보에서는 당연히 변동성 자체가 좁아져서 바닥권의 변동성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은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으로 향해 미끄러져 내려갈 때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급락이 나올 때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V장 반등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바닥을 다진 이후, 변동성 자체가 축소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반등 탄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다시 주봉 차트, 우리나라의 주봉 차트와 코스피의 주봉 차트 같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변동성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저 끝에서부터 진행돼 왔을 때 지금의 변동성은 바닥 변동성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바닥 변동성의 지금의 지수, 다시 얘기해서 이 변동성이 이만큼 확대가 돼야, 확대가 되는 꼭지 부분에 놓여져 있어야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폭이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차트를 놓고 보실 때 꼭지가 저점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라간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시장의 상승 랄리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좀 배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또 금융시장, 금융당국에서 상한가 제도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6월 15일경에 상한가 제도 자체가 30%로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 시장은 상한가 제도가 거의 없어요. 미국과 유럽은 가격 제한폭 자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하루의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킷 프레이크라든가 모든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공포감은 배제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액 가격 제한폭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2% 정도의 주가 등락폭을 가지고 하는 국가고요.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중국 정도가 상한가 제도가 일정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부분 전체적으로도 설명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죠. 작은데 95년부터 해서 변동성은 계속 키워져 왔었다라는 거고요. 98년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부분 자체를 30%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킨 부분이죠. 그래서 95년 이전 정액제에서부터 가격 제한폭 95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96년, 98년 그리고 98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한 번 더 변동성 상한가 부분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 목적이 정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정부의 의지, 목적 부분이 어차피 오늘 종목 부분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다시 드리면 코스피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상한가 제도를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의 증가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금 세수 부분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거래세의 인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맞고 오히려 내년부터 해서 선물 시장이라든가 파장 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오히려 또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발표하고 세수를 걷기 위해서 사실상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금융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상한가 폭을 넓히면서 작전 세력도 줄이고 그에 따른 또 거래 대금의 증가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겠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도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쭉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놓고 봐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증시가 어떻다고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만 포인트 이상으로 올려놓고 오늘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강법으로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 쪽도 지금 상당히 강도 있는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나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연기금까지도 매수가 다시 살아나 준다면 충분하게 시장 지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일부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하한가 폭의 확대에 대해서 좀 우려가 깊어지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서 그럼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업종을 놓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사실상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시가총액 비중 23%의 비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간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의 약 4포인트 정도를 견인했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그에 따른 시장에 랠리가 나오고 그에 따른 종목분들의 랠리가 이어져야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 말고 그 이외의 것들, 변동성이 확대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지난주에 언급드린 종목이 있죠. 종목을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쭉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주와 금융지주사 놓고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인데 삼성생명이에요. 시가총액 20조입니다. 시가총액 20조짜리 종목을 제가 이 상태에서 언급드렸다고 해서 주가가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삼성생명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채권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얘기해서 금융시장에 있어서 어찌됐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벌써 자금 투자가 금융주들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신 다음 달에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금융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시죠? 그 무거운 종목에 대한 편입, 그 기준에서 안정적인 추세적인 상승 부분을 가져가셔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또 말씀드리면 무거워 생각하시는데요. 예전 범위 말씀드릴게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시점이죠. 그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융주의 레일리가 나왔죠. 그 금융주의 레일리가 코스피 시장 80% 상승할 때 230% 이상의 상승 레일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융주들에 대한 시각,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삼성 생명 더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짧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교육방송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 번 더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의 기준이고 이 정도 범위에서 추세 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수금만 뒷받침되면 좀 더 강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흐름이 되겠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흐름입니다. 교육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우연찮게도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7% 이상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하시지 말라고 오히려 문자를 보내드리고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주들의 시장에서의 지수 견인력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종이 나온 부분인데 이 조종폭은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타법인 주식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신세계와 이마트가 글씨가 너무 좌우서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 정확히 600만 주입니다. 달하는 물량이 아니고 600만 주, 기타법인을 통해서 600만 주를 외국인과 기관에게 어떻게 합니까? 넘깁니다. 블럭딜을 단행하는데요. 해외 국펀드, 해외 투자자에게 74%, 국내 투자자에게 26%. 다시 표현한다면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할인이 됐어요. 종가 기준이 11만 6,500원이었고, 그다음에 6.27% 할인된 10만 9,200원의 블럭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더 저가의 블럭딜이 됐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확대되는데 전혀 그런지 않죠. 국부펀드가 편입하자마자 물량을 정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점에서 이 물량을 받아간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5월 누적 기준에서도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월등히 커진 거고요. 그리고 이 물량은 원래 삼성 생명 자체도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물량을 넘겨놨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일정 부분 더 축소될 수 있어요. 왜?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기준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에게 물량을 개인들이 좀 많이 뺏겼죠. 뺏긴 상태이죠. 뺏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그래서 향후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랄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주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응 전략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11시부터 해서 무료 교육방송 여러분들께 815TV를 통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만큼 해서 말씀드리고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주에서 여러분들의 해법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제가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을 꼽자면 첫 번째로는 제약주들, 또 바이오 업체들, 굉장한 시세를 내주고 있죠. 코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회사의 랠리 때문에 같이 임상실험 3차까지 진행이 지금 되는 건가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제약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격이 많이 발생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수에 미친 영향은 조금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죠. 어찌됐건 지금 제약주들의 랠리 부분 상당히 시선을 많이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세에서 시선을 받는 것이 어떤 게 있죠? 화학 업종입니다. 화학 업종은 시가총액 비중도 10%대 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수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시세가 나오면서 화학 업종이 부각이 됐다면 현재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는 어떤 종목 때문에 화학 업종이 부각이 되나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치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치, 3월 달부터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치가 액면 분할 이후에 재상장을 했죠. 재상장을 하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25조에 달해요. 그리고 아모레치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5조인데 거래량이 연일 아모레퍼시픽이 펑펑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거래대금 자체를 굉장히 견인해놓은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시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액면 분할을 하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아모레퍼시픽처럼 시가총액이 지금 5위까지 올라선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거래소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거래소 관계자 쪽에서 발표를 한 상태죠. 어찌됐든 액면 분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에 KTOP30.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가장 작년부터 해서 추진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KTOP30에 대해서 종목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도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상반기 중으로는 KTOP30 종목을 발표하겠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3월부터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들 다시 한 차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KTOP30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놓고 보시면 제가 오늘 좀 많이 착각을 했는데 3월부터가 아니죠. 3월부터가 아니고 1월부터 제가 1월 20일 제 방송을 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국판 다우지수 KTOP30 지수의 경우 주가 평균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우지수 KTOP30의 기준에 시가총액과 매출액과 거래량과 주가를 반영해서 종목을 선정하겠다. 업종 대표주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지수 편입 조건은 주가가 어찌됐건 현재 주가가 액몇과 상관없이 50만 원 이하.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가급적이면 액몇 분단을 통해서 이 KTOP30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추종 지수 매매는 세금을 내년부터 부과하지만 KTOP30은 세금을 면제해 줄 테이니 이쪽으로 좀 움직여라 하는 것이 지금 금융당국, 특히 거래소 쪽에서의 의지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이 KTOP30이라는 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실용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탁상행정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작년에 재정부가 바뀌었죠. 재정부 내각이 바뀌면서 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금융당국, 거래소에서 내놓은 하나의 제한 방식인데 사실은 뒷부분에 또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KTOP30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미국의 다우지수와 일본의 니케이 225지수가 주가 평균 당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현재 형성돼 있는 주가, 현재 형성돼 있는 주가의 가격, 주식의 가격만을 평균을 내서 그것을 지수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주가 지수라는 것을 창출을 한 건데 거의 형식적인 그리고 명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어찌될 건 조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 형식적인 부분에 더 놓여져 있다, 명분이 더 있는 그런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질적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또 미국의 S&P 500지수, 그다음에 일본의 토픽스 같은 경우가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가총액 방식을 통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83년 이후부터는 시가총액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갑자기 바뀔 런지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부 정책입니다. 핀텍스만이 정부 정책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는데 왜 반발을 하느냐예요. 그걸 옛날처럼 억압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꾸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의 지난 과정들, 복습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과거에 많이 우회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자료들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1년 고점 찍은 이후에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발표를 했죠.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뉴스에서는 조금만 나왔지만 보도자료 내용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나중에 역시 또 교육방송 통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쭉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큰 제목만 보시면 고가주들이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이 개인들의 매매가 축소돼 있고 거래대금도 축소돼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액면 분할을 해야 된다. 초고가주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도별 액면 분할 현황 자체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액면 분할을 활성화해서 좋게 표현한다면 부회 재분배, 이러한 효과를 가져가보자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얘기고. 이 보도자료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연구기관에서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액면 분할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봐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해놨고 마찬가지로 효과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계산 부분,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러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런 예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미국은 액면 분할이 없어요. 액면이 없습니다. 주식 분할의 기준이고요. 미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또 포함돼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세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펑 터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세수 증가가 있다. 이 부분이 전체 보도자료 또 연구 용역기관에서의 자료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뉴스 내용에서는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꺼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쭉 표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먼 기관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펀드멘터리가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 자체를 좀 꺼려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주요 그룹, 주요 종목에서는 액분을 안 했죠. 안 하고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핑만 했는데 그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시세 탄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량 부분도 놓고 보시면 거래대금이에요. 사실상 이 거래량이 잘못 표현해놨는데 5월 맨 끝에 있는 5월이 막대기가 벌써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4월, 3월 계속 거래대금이 증가를 했었고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핑. 특히 아모레퍼시핑이 시가총액이 25초짜리가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금융당국도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고 그리고 주변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도가 높아진 거고 주변 기업들도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에서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핑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모레퍼시핑의 1공차트입니다. 놓고 보시면 2014년 7월 20일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액면 분할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작년 6월, 7월인가 6월이죠, 6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재정부 장관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 금융개혁의 내용들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한국거래소에서 액면 분할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죠. 펀드멘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고 또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기업 설명회를 할 때 2014년 10월 22일에 액분 계획이 있습까라고 했더니 뭔 소리냐, 우리는 액분 계획 없다라고 큰 소리를 빵 쳤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 별로 조정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1월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다시 거래소에서 KTAP30도 발표를 하고요. 연말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액분에 대한 조금 강도 있는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의 관심이 다시 증가했고 그리고 나서 시세 탄력은 상당하게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세 탄력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거래 정지, 액분 때문에 거래 정지가 일부 됐었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아모리 퍼시픽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아모리 G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기준에서는 거의 50%에 달하는 그러한 재상장 이후에 상승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부 관심을 갖겠죠. 거기에 아모리 퍼시픽과 아모리 G를 합산을 하면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40조면 지금 1300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의 비중이 돼요. 이 종목이 장중에 5%만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지수를 3포인트를 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러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관심이 증가했고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빨리 넘어왔게요, 빨리. 내용이 뒷부분도 또 있는데 보시면 24일 날, 2월 24일 날부터 해서 액면 분할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인 펀드멘탈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있죠. 채널별 매출이라든가 또 면세점에 대한 중국인들의 매출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아모레퍼시픽의 위치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부분, 중국 쪽의 실적 부분이 어떻게 또 형성돼 있나 그리고 분기별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현재의 기준에서도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치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부 지금 시세에 답은 될 수 없다. 왜? 성장성을 너무 부각을 시켰죠. 실질적으로는 수급 부분인데 그 수급은 뒤에서 다시 따져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치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지는 몰라도 2월 24일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또 해드렸죠. 캔들 교육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3월 17일 날 캔들 교육을 통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샛별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매수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손절 구간, 그리고 상승률 이렇게 해서 3월 17일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기준, 액면 분할 이후까지 놓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정부 정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아모레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치의도 보시면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온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어찌됐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 야, 이거 다 지나간 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에요. 전략 부분도 앞으로 더 남아있고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를 또 공부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31일 날, 3월 31일 날 이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누적 수급 내용인데 수급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은 색깔이 개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에게 물량이 조금 더 떠넘겨지고 있어요. 무례할 수준은 아닙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초록색깔 놓고 보시면 이 초록색깔이 영기금입니다. 영기금의 수급이 일정 부분 유입이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또 견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아모레지로 놓고 보시면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몇 번을 보여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2주 전인가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놓고 보시면 파란 색깔 외국인도 매도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일부 매수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서부터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초록색깔 초록색깔이 영기금입니다. 영기금만 주거라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금만 주거라고 매수를 하면서 영기금이 주가를 견인했다 놓고 보시더라도 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좀 제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도 안 사는데 영기금만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정책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그리고 K-TOP30을 가겠다는데 액분을 통해서 거래대금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수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부회자 분배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쫓아오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의 향후의 흐름은 급등락의 흐름보다도 점진적인 안정추세의 흐름 그리고 주가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K-TOP30에 편입이 돼야 할 거고요. K-TOP30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액분을 했는데 정부 정책에 쫓아갔는데 정부 정책을 쫓아간 종목이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물론 바닥 대비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만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면 쫓아할 기업도 없어질 거고 개인들의 원망도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어찌됐건 펀드멘탈도 좋고요. 추세도 좋고 또 수급 부분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점진적인 추세 부분의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만 무리한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수급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해드리면 이 부분도 개인 추정치만 말씀드릴게요. 10% 미만입니다. 개인 부분이 8.31% 정도의 추정치. 요즘 개인들에게 물량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떠넘겨진 부분이 있는데 예쁜 이유죠. 의미 없는 물량이에요. 1% 미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아모레 쥐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연기금 쪽하고 기간 추정치까지 합산을 하면 개인들이 한 4%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물량이 떠넘겨진다 할지라도 이 수급 부분, 이 수급 부분의 추세 부분의 흐름은 점진적인 상승.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이지만 않으신다면 크게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K-TAP3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0만 원을 또 넘기면 안 되겠죠. 50만 원 미만의 종목만 편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쥐를 놓고 보신다면 아모레쥐 쪽에 관심도를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방송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교육방송, 815TV를 통해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또 발굴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고 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쥐, 제2의 이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방송 꼭 참여하셔서 이런 수익률이, 이러한 종목 발굴하는 것이 15조, 25조짜리에서의 수익률이 결코 무리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아모레쥐와 아모레퍼시픽 내용이 더 있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짧게 쭉 훑어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면 K-TOP 30 예산 종목이에요. 여기서도 옥석가리기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IBK 투자증권 쪽에서도 이러한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옥석가리기도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기금. 영기금이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영기금의 증감률은 조금 축소돼 있습니다만 금액 비중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금융시장 전체입니다. 이 부분이 2014년 대비 2015년도 기준 22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국내 주식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부분과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산 배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죠. 금액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대폭 49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 놓고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의 지분이 많은 종목. 그리고 또다시 놓고 보시면 10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 10월 기준 잡으셔도 되고 또 1월 기준 잡으셔도 되고 또 금액 기준 잡으셔도 되고 수량 기준 잡으셔도 되고 이 페이지도 굉장히 길게 여러 장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큼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K-TOP 3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6월 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다시 거래소에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편입하겠다. 그런데 액면 분할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거래 대금의 증가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목군들을 편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 당국의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해석하시면서 그러한 종목,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 발굴하셔서 제2의 아무리 지와 아무리 퍼시픽 같은 종목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런 내용으로 이 종목은 왜? 시간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요만큼 해서 마무리해드리고요. 세 번째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랜빌의 매매 법칙,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도 길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외도 길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업종도 놓고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에서 관심이 되는 종목군도 놓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총괄적인 복습이에요. 총괄적인 복습이고 좀 아쉽게도 실전 예제 차트는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실전 예제 차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방송 때 다시 파르르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랜빌이 어떠한 매매 법칙을 여러분들께 알려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자료 꼭 다운받으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현재 주가와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쭉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관계 분석입니다. 주가가 여기 있고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을 때 혹은 위에 있을 때 이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고요. 해석에 대한 이론. 그리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회기와 관성 법칙. 그러니까 한 번 추세가 형성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려는 추세의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그렇게 되고 났을 때 다시 이 평선 쪽으로 주가가 회기하려는 회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낸 그러한 법칙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요. 예전에 그랜빌이 이 법칙을, 법칙이라기보다는 이 통상적인 흐름을 연구해낸 부분은 200 거래일선의 이동평균선,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 모든 종이에 막대그래프 그려서 그것을 연결을 해서 고안을 해낸 방법입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20 거래일선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더 짧거나 혹은 조금 더 늘려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대부분이 20 거래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 거래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매수 4가지, 매도 4가지, 총 8가지인데 이 부분만 완전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 평선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매수, 매도, 사업업칙을 오늘 빠르게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 평선의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기울기 이 이 평선이 기울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잡아당한다. 그래서 기울기에 따른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게 없다. 그리고 실전 예제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교과서적인 예제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제가 그린 예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전부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매도 1법칙입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매도 법칙이나 매수법칙은 반대급법에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동 평균성이 상승 후에 평행 혹은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쭉 주가 상승 난리가 나오다 평행하다 하락했을 때 주가가 그 밑으로 하향 이탈이 되면 그렇다면 매도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건 그림이 조금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정상적이고 왜곡됐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복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주가 부분이 2평선이 주가가 상승 난리가 나오면서 2평선이 쭉 따라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횡보 국면 주가가 옆으로 뉘어지거나 혹은 2평선 밑으로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당연히 2평선이 뉘어질 겁니다. 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횡보 내지는 기본 전제법칙이고요. 횡보 내지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2평선이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이런 구간에 놓여져 있는 조정이라면 이럴 때는 일단은 매도의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매도했다가 다시 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기울기가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매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울기가 한 번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회기됐지만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내려온 주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밑으로 하향이 되겠죠. 이럴 때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면 이것은 추세가 무너졌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울기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매도 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락이 지속되는데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창영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제한적입니까?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나온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도 실전에서 못 찾아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주가가 2평선이 초록색 선인데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2평선이 하향이 됐어요. 계속 하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을 제한적인 반등, 이만큼의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 반등이 가파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등이 가파라진다면 2평선이 따라 올라와요. 따라 올라오는데 거기다 대고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겠죠. 그래서 2평선이 돌려질 정도가 아니라 꺾여 내려가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 여기서 다시 2평선이 제한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밑으로 꺾여져 내려오면 매도라는 기준의 설명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도 똑같아요. 추세 하락 지속되고 2평선이 상향 돌파조차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매도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따구로 그려놓으면 안 되겠죠?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2평선이 떨어져 내려와요? 22평선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놨어요. 2평선이 저 위에서부터 주가도 밀려 내려오고 2평선도 밀립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데도 중간중간에 2평선조차도 뚫지를 못하는 흐름. 이럴 때는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2평선을 상해 돌파한 이후에 추가 급등이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이격이 급격히 발생됐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다가 이 그림도 좀 그래요. 너무 깊이 조정폭을 줬는데 이 정도 그림이 되겠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깊이 조정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상향이 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림이지. 이걸로 예제를 찾으니까 예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전에서. 이 정도 그림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2평선이 이 기준에서 움직임을 어찌됐든 가져가다가 2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섰죠. 올라서면서 2평선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격이 굉장히 2평선과 주가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저럴 때에는 단기적인 고점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차익체는 해라. 이 얘기입니다. 매수법칙도 빠르게 진행해드릴게요. 매수법칙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라쿠 보압 상승면에서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그림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바로 상향. 이게 2평선이 어떻게 보압 내지는 상향이라고 했잖아요. 주가가 계속 밑에 있었는데 어떻게 2평선이 보압이 되고 상향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림을 정확히 보신다면 이거예요. 한 번 올라왔다가 내려간 부분이 있어야 이 평균 주가 때문에 이 평선이 틀어지거나 평행이거나 틀어지죠. 위로 올라가죠. 이럴 때 제 차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매수라고 했어요? 매도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기울기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울기만을 여러분들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기울기만을 놓고 보자. 기울기가 상향될 때 매수, 기울기가 하향될 때 매도. 그래서 매수 이 법칙도 매도 법칙과 똑같습니다. 이 그림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다시 그려드린 그림은 제한적인 추세 상승 부분에서 제한적인 이탈일 때는 이럴 때는 재매수가 가능하다. 상승 추세이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잘못됐어요. 주가적인데 어떻게 이 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려드려야 맞겠죠? 이 평선 안 깨고 흘러가는 이러한 추세, 이러한 부분에서의 상승. 그리고 매수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의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급락 이후에 이 평선으로 회귀하는 범위에서의 매수. 이렇게 해서 그랜빌의 사법칙까지, 매수 사법칙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를 분명히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좀 힘드시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11시에 8.15 TV를 통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리고 앞부분에 실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시황이라든가 액분에 대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거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같은 종목도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20주면 어때요? 하루에 7%, 8%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을 잘 편입할 수 있도록 오늘 밤을 새자라도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교육을 또 펀드멘털적인 내용까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15 TV의 윤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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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